아, 보기 좋아. 걸어갈 때도 이렇게 손 꼭 잡고 다니시고. 갱년기 극복하려면 취미를 가지는 게 좋다 그래서 취미활동하려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아니, 이제 여기 아내가 너무 지쳐야 하는 것 같아서 지치면 차량이 떨어지거든요. 체력도 강화할 겸 취미활동도 할 겸 아 운동하러 가면 이렇게 잡을 손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아는 동생이 운영하는 게 여기 스포츠 센터지. 36구 정상이십니다. 정상이십니다. 아, 좋던데. 오늘 무슨 일인지 어떻게 센터까지. 아니, 이제 우리 형수님이 갱년기를 극복하기 위한 취미활동이라 이제 그것도 체력이 약해졌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체력을 길러야 되겠네요. 취미활동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에 스쿼시가 좋지 않겠네요. 아우, 최고죠. 폭풀하기는 또 최고예요. 데이트. 나는 이제 한 20년 전엔 잘했는데. 20년 전. 오늘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확인하면 다 나와요. 근데 저는 지금. 비기너. 처음이시고. 아, 오늘 첫 경험 하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재밌게 운동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지도를 해드릴게요. 아하. 아유. 공룡을 칠 텐데요. 자, 통일부터 한번. 자, 자세히 하시고. 집중하세요. 에이. 아우씨야. 어머. 너무 잘해. 진짜 잘하시는데요? 정기전표 너무 잘해. 아, 했으니까 조금. 공 갖고 잘 놀아요. 잘해요, 잘해요. 100점이라고 하셨어. 그냥 봐봐. 아유, 지금 기계잖아, 기계. 오, 진짜 어렵다. 아, 됐다. 어? 잘하시는데요? 아니, 골프 치듯이 하라고 해서. 어, 잘하시는데요? 네. 신동, 신동. 처음 쉬는 것 같은데. 네. 스트레스도 풀리죠? 어, 너무 풀리고. 완전히 집중해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 운동을 민경 씨가 의외로 잘해요. 네, 저는 좀. 아니, 저거는 분의 스윙이 아니라. 처음 추고. 어, 스윙 좋아요, 스윙.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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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고 이렇게 부부들끼리, 연인들끼리 한 한 달 정도만 하면 체력을 올려주고 스트레스도 풀고 갱년기도 쫙 사라집니다. 아유. 아유. 정신oso. 아유. 건강검 Blockchain. 아유. 저분은 레크리티 분사예요. 선생님 메너지 너무 재미있다. 네. 성적 좋은데. 그렇지. 갱년기 때는 자신을 위해 투자를 하고 또 취미생활을 가지면 활력이 생겨서 갱년기 우울증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남편분이나 가족분들도 함께 하시면 갱년기 극복에 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